직장 내 괴롭힘을 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최정선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상북도 소속 모 서기관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11월 1일 오후 6시쯤 담당국장이 중단 지시를 했는데도 업무 담당 직원에게 문서 기한을 강요하고 기한 작성을 기피하자 자신이 책임진다며 직원 이름으로 기한문을 작성해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했습니다. 그해 8월에는 업무 분장을 하면서 한 직원에게 일이 없는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라고 발언해 해당 직원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서기관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견책 처분을 내었습니다.